오늘은 여기 한번 콕스 리버 엔드 헬폴 그럼 쇼킹을 해봅시다 여기가 카론 스크립 트랙 투 블랙퍼스트 크랙 2.7키로 왕복이 2시간 45분 걸리네요 이리와봐 야생동거추를 하냐 2시간 2시간 빠지게 2시간 걸리네요 하루하루 김성옥입니다 출발 밤에 출발 가락톤 들리다 가락톤 들리다 가락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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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물이 이래니까 물이 있겠구나 그래서 좀 씻고 물고리 말이 아닐텐데 길을 완전히 막았구나 길을 완전히 막았어 이 나무 하나가 어? 지난밤에 쓰러졌나? 지난밤에 쓰러졌나 보다 지난밤에 바람이 불었는데 지난밤에 삶이 지난밤 아멘 아이고 다리야 난 내려가는게 더 싫은데 계속 내려가야되나 보다 불러볼까요 저희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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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하긴 한데 계속 내려가네 아이고 크림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야..있나가지고 불을 처참하게 탔어 불을 처참하게 탔어 불이 처참하게 탔구나 불을 처참하게 탔어 불을 처참하게 탔어 불을 처참하게 탔어 불의 차가 탔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위 한번 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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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습기로 자서 아휴 겁이 났다 겁이 났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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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이 났다 잠시만 가야될까요? 누구야, 김나? 물이 좀 됐다.. 자가가자.. 물이 다 날랐구나.. 잠시만요 물이 좀 높다. 물이 좀 더 하구나. 숨쉬고 싶은데 숨쉬고 싶은데 숨쉬고 있는 고인데를 숨쉬고 있는 고인데를 숨쉬고 있습니다 왼쪽은 가리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 소린이 많은데 새가 안보여요. 하나 새지? 어? 저기 뭐 하나 날아간다. 어느새야? 나와봐. 어? 저기 날아간다. 저기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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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